안녕하세요 트래블러너 한국사무실의 한원팀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스스로 신청하기 1탄 CIC 계정 만드는 방법과 프로파일 제출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비테이션을 받은 이후에 준비해야 되는 구비 서류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비테이션을 받은 이후에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인비테이션을 받은 분들은 CIC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CIC 계정 하단에 인비테이션 레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인비테이션 레터를 확인하신 분들은 10일 이내에 꼭 수락을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10일 이내에 수락을 누르고 그 이후 20일 안으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구비 서류들을 준비해서 CIC 계정에 꼭 업로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비 서류 자세하게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구비 서류 명 리스트는 학생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되는 서류들인데요 자 이 앞서서 지금 제가 안내 드리는 구비 서류들은 뭐 한국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서류들은 스캔을 통해서 칼라 PDF 파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서 단 여권 사진만 JPG 파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준비해 주셔야 되는 서류는 여권 사본이에요 여권 신업면 여권의 사진 얼굴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윗면과 아랫면 모두 스캔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윗면에 서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꼭 서명해 주시고 윗면과 아랫면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칼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집에 스캐너가 없는 분들은 종종 앱을 통해서 스캔을 해주셔도 무관한데요 단 그림자나 손가락 등이 사이드에 나오지 않도록 촬영해 주시는 거 꼭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여권용 증명사진이에요 증명사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JPG 파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여권을 만든 발행일이 6개월 이내다 라고 할 경우는 여권과 동일한 증명사진을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권을 만든 지 6개월 이상이에요 1년이 됐어요 2년이 됐어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사진관에 가서 여권용 사진을 다시 찍어 주시면 되고요 사진관에 얘기를 해서 JPG 파일로 파일을 받으신 이후에 이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받아서 업로드할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서류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인데요 지금 샘플로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미성 양식에 맞춰져 있는 사이트에 서류의 내용을 기입을 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서류는 신체검사 확인서인데요 신체검사는 지금 보시는 리스트와 같이 한국에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은 총 5곳이 있습니다 서울의 4곳, 부산의 1곳 팁을 간단하게 하나를 드리자면 인비테이션을 받은 분들이 몰리게 되면 신체검사는 미리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예약이 많이 밀릴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인비테이션 수락을 누르지 않았다 아직 10일의 여유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체검사 병원을 먼저 예약하시고 그 이후에 인비테이션을 수락하는 것도 한 가지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집 근처에 있는 신체검사 병원을 연락을 해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약 20만원에서 21만원 정도 발생하고요 신청하실 때 워킹홀리데이 비자용 신체검사를 예약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신체검사 가시면 병원 가셔서 간단 피검사, 소변검사 등등 신체검사를 진행해 주시게 되고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마치면 바로 이 메디컬 폼이라고 하는 한 장짜리 앞면, 뒷면의 종이를 전달해 주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샘플과 같이 앞면과 뒷면을 모두 칼라로 스캔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서류는 범죄수다 경력 회보서예요 캐나다에서도 신청자가 그 나라에 범죄가 없다라는 증빙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서류인데요 현재는 온라인으로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할 때 어떤 용도로 내가 제출을 하는지에 따라서 보통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외국 입구 체류 화가용으로 제출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확인용, 실효용이 포함된 내용으로도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아니면 어떤 실효용이 포함된 서류로 발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개인 확인용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외국 허가용으로 받으셨다가 이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서 올리라는 임의성 케이스가 꽤 있었어요 처음에 준비하실 때부터 실효용 포함되어 있는 개인 확인용 서류 지금 샘플로 보고 계시는 서류로 준비해서 업로드하시는 걸 강력히 권장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문 이력서 레주메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마 영문 레주메을 작성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레주메는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하단에 보시는 저희 트래블러너 블로그 통해서 이력서 작성하기 팁 컨텐츠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레주메 작성 가능하실 거라고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만약에 지금 설명드렸던 모든 구비 서류들을 준비하시는 게 어렵다 아니면 이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혹은 저는 이런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남들하고 다를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트래블러너 비자 대행 서비스라든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패키지 상품들이 있으니까 트래블러너 대행 서비스 이용해 주시면 신청해 주시는 분들의 절차에 맞게끔 별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 6개의 서류들이 준비가 되셨다면 구비 서류 모든 준비를 마무리 해 주셨다라고 보셔도 돼요 중간중간에 안내 드렸던 팁이나 주의사항 꼭 위념해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부분들은 저희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준비된 구비 서류들을 나의 CIC 계정에 어떻게 업로드 하는지 결제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최종 마지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트래블러너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